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성해진 거 아닌가요?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. 저는 온 김에 새별오름을 오랜만에 올라가 보려고요. 불꽃축제 유래미 새별오름은 각도가 굉장히 가파른 걸로 유명한데요.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게 뭐가 가파른가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실제로 저와는 길이 능선 오를 때 이거 90도 아니야?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잠시 동안 굉장히 숨이 찹니다. 여기서부터가 나의 급병서 구간. 왠지 사족보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다 왔다. 이제 능선 설라산을 볼까? 이제 내려갑니다.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시기를 권해요. 왜냐하면 이쪽 편에서 보는 풍광이 좀 남다르고 저쪽 편이 사람들 너무 바글바글하고 내려갈 때 너무 경사가 심해가지고 별로야. 어우 이쪽에 또 이렇게나 예쁘다고? 대주도는 희한하게 아래에서 보면 별로 맑지 않은데 어디 오름 올라갔을 때 이렇게 파래지는 경우가 많아요. 무슨 원리인지는 난 잘 모르겠어. 조심조심 하면서 내려가요. 바람이 죽어서 땀이 식는다. 와 너무 예쁘잖아. 내려가면서 즐기는 풍광도 이렇게 하시고 코너를 살짝 돌면 계속 이어지는 길이 참 이뻐요. 아래로 내려가는 길 저는 처음 새벽으로 왔을 때 이 내려오는 길이 더 좋아가지고 사진을 엄청나게 찍었던 기억이 나요. 지금 가을에 피웠던 억새들이 지금 이렇게 골이결처럼 흩날리고 있잖아요. 이 억새를 태우는게 들불축제인데 일부 구간만 불을 놓고 있죠. 들불축제에서 뭐 별거 없는게 이렇게 나는 이쁘더라. 유명해진 카페죠. 저기가 거의 폐홀처럼 될 뻔했는데 저기서 보면 새벽오름이 잘 보여요. 난 도민이니까 안 가는거지. 여행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보는 아름다운 풍광 즐기시려면 저기서 커피 한잔 하시고 가셔도 좋겠습니다. 저렇게 딱 언덕 모양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이런 전형적인 오름이 아이들한테 너 산 그려봐 하면 그릴 수 있는 이런 오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보통은 분하고 걸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생긴 오름입니다. 너무 예쁘고 나는 오름에 올라와가지고 해외에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. 오름 너무 좋아요. 여기는 항목 유적지입니다. 보통 이 시즌에 항목 유적지에는 유채를 심어서 사진찌그러들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코로나로 꽃을 심지 않았네요. 햇빛 있는 곳에 나가면 너무 덥고 요만큼의 그늘만 있어도 다시 또 좀 추운 느낌이 들어요. 제주도 햇빛이 그만큼 좋단 얘기지. 아 너무 예쁘다. 옥세. 요렇게 토성이 남아있고 요 짧은 구간이지만 토성 위를 살짝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홍파들이 토성길 안내도 이렇게 써있네요. 아 집에 가는 길에 토마토랑 야채를 좀 사가지고 들어가야겠다. 제가 프레쉬 모짜렐라 치즈랑 브라타 치즈를 막 세일을 하길래 일단 샀는데 저는 그냥 치즈만 먹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몸을 생각해야 되니까 야채랑 좀 섞어 먹어야죠. 창고 같은 게 있어. 이렇게 낡은 창고 이런 게 너무 예쁘더라. 밤에 보면 무섭겠죠? 여기가 풀이 나고 초록이 우거지면 정말 예쁜 곳이에요. 그래서 지금은 이렇지만 또 놀러 오겠습니다. 이런 데도 너무 많아. 좀 맛있겠다. 음... 이 정도면 됐어. 빼 놓을까. 991점. 요거면 정말 오래 먹거든. 그냥 한 세 번 먹지 않을까? 그래서 이거 좋다. 또 세일은 못 참지. 2,000원. 100m. 한 2인분이나 돼? 너무 많은데? 저는 물 밖에 없으니까. 이거 맥주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요즘에 안 마셔요. 팡케를 못 먹겠더라고요. 좋아하는 맥주가 있다. 파타공이야. 깔끔해 깔끔해. 이거 하나 사가자. 얼른 가야겠다. 더워 사기 전에. 쇼핑을 알뜰하게 해서 뭔가 마무리가 잘 된 느낌이에요. 오늘도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. 안녕.